김영아 씨 제주에 몰아친 한파와 폭설을 녹이는 인심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 그동안 제주에 묶여있던 분들이 오늘 내일까지 하늘길 백길로 나오게 될 텐데요 며칠 동안 제주에서 발이 묶인 분들 공항에서 노숙을 하면서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하지만 한파와 폭설을 녹인 제주 인정에 해외 관광객들도 감동했노라 감사하다며 떠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휴대폰에 쉴 새 없이 뜨는 방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노숙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산공원 쪽입니다 방 하나 거실 쓸 수 있습니다 삼양동 아파트랍니다 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가족도 좋습니다 밥해놓고 기다릴게요 네 네 하늘길이 막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내야 했던 그 시각 제주 사람들은요 여기 방 있습니다 밥도 해놓을게요 하면서 알렸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그 밤에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눈발로 막아도 제주 인정은 막지 못했죠 그렇죠 애기가 있는 집에서도요 전화번호를 올리면서 오세요 우리 집 따뜻하답니다 하고 줄지 올라간 제주 사람들 손길에 아마 지금 감사를 전하면서 비행기 타실 분들이 많을 시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모진 한파가 지나고 있으니 이젠 봄날이 멀리서 다가오겠죠 네 네 특히 한파에 고생 많으신 충청권 그리고 호남쪽 사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네 이래서 세상은 너나 나나 정말 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너영 나영 김주산회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너영 나영을 김주산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예랑 아 여보게 초라니 아직도 집 보러 다니는가? 아 정초부터 뛰고 있는데 나 고향 가야겠네 어허 한참 일할 광대가 고향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나도 찾아보면 돼 자네가 찾아본다고? 입 달렸다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닐세 아니 아이고 이사갈 집 찾으면 되잖아 전세집 찾는다고 전세집 아니 그 반올세 찾는 거 아니었든가? 이러니까 고향 가야지 난 전세집 살겠다는데 어허이 그 정말 그 전세집 씨가 말랐나? 아 이 동네 저 동네 정말 전세는 종말인겨? 아니 재수 없이 전세 종말 소리를 해 어 어 저기 저 저 뭐라고 썼는가?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전세집이라네 야 이거 대박이세 가만 조금은 낡았지만 전세 확실해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세 내놨습니까요? 아이씨 아 이러는 게 아니지 이러면 벌 받아 아니 그렇게 찾던 전세집 나왔는데 왜 이러는가 아니 그 막걸리랑 명태는 왜 찾고 사라진 전세집 발견했는데 천연기념물 전세 발견했는데 예의를 갖춰야지 주인장이십니까? 절 받으시지요? 이 귀한 민속문화재 같은 전세집 성주신께 구하고 들어가야지요 아 주인 아주머니십니까? 절 받으시지요? 주택문화유산 전세를 보존해 주신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에라 전세 군땡이 전세요 주택유산으로다 한 차라도 남겨야 자노 네 흥보가 가운데서 도사가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을 이난초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네 그러게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나오지도 않는 전세인데요 아니 그 많던 전세집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월세로 날아갔거나 반전세 반월세로 날아가 찾을 수 없는 전세집이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정말 봄날에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들의 보금자리가 반쪽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반전세 반월세 네네 행복주택 행복보금자리 이 한파에 얼어붙이나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 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 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기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딸을 그리는 노래 가니 최립의 고사입니다 네 가니 최립은 17살에 진사가 됐고 21살에 식년문과 장원을 했으니 그 시대의 인재로 꼽혔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게 좋은 가문도 또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선조시대에 들어와서는 눈부신 외교활동을 펼쳤잖아요 네 네 가니 최립은 38 나이에 벌써 명나라 사신과 함께 질정관으로 외교를 펼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임진왜라는 3년째인 1594년엔 주총부사로 명나라에 건너가서 외교를 펼쳐 공을 세우기도 했었죠 네 38살에 갔던 명나라를 55살에 다시 가서 외교도 외교였지만 중국 현지 명망 있는 지식인 문장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네요 네 네 가니 최립의 문장과 신은 그처럼 명나라에서 높이 평가됐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돌아볼 가니 최립의 슬픈 노래 한 편은요 임진왜란 다음에 그 5살 난 딸을 잃은 사연입니다 아 네 난리통에 피난을 가다가 5살 난 딸이 병이 들었군요 네 네 딸을 사랑했던 최립이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써볼 틈도 없이 보내야 했고요 네 네 네 그럼 최립이 5살 난 딸을 그리는 노래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설날 전이라 꿈에 왔더냐 5살 그때 말 배우고 재롱 떨 때 얼마나 기뻤는데 책갈피 뒤적이며 옹알이 소리 들리는 듯 쉽다 피난 중에 보낸 딸 생각에 늙은 아비 잠 못 자고 눈물 마를 날 없었단다 네 5살 난 그 예쁜 딸 아이가 피난 나이다 돌컥 병 늘었던 겁니다 네 그때 간이 최립은 전주 부인으로 호남을 지켜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 집안 식구들은 따로 피난을 갔을 거고요 네 네 그 모진 피난 시절 5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저 세상을 갔으니 아버지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겠죠 네 때로는 최립도 가족과 같이 피난을 가기도 했는데요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걸어가야 했던 그 험난한 피난 시절 네 그 5살 난 딸이 결국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네 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늦게 본 딸이라 배 타고 피난 가며 떨어질 줄 몰랐지 전주 부인 갈 때 데려갈까 했더니 하늘에서 널 데리러 왔구나 참혹해라 어린 너를 타양에 묻었난데 설 전에 꿈으로 날 찾아오다니 얘야 전애랑 똑같구나 다시 강변에 머물며 너의 뜻을 헤아린다 그래 서로 천리 먼 길 안부가 궁금했던 게구나 네 전란 때문에 피난길에 보나였던 그 5살 딸아이가 꿈에 나타나자 가니 최립은 두 편의 시를 지어 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왜 꿈에 나타났는지 알겠노라 답하고 있죠 네네 강변에 서서 꿈에서 헌하게 나타난 딸아이를 그리면서 가니 최립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서로 안부가 궁금했던 게지 그래서 아비 꿈에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네 가니 최립은 그런 아픔을 가슴에 묻고 수만리길 그 명나라를 향해 떠나야 했던 겁니다 아이야 꿈에 온 뜻을 알겠다 서로 안부가 궁금했던 게지 하면서 5살에 간 딸을 부르는 가니 최립의 노래였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영기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 이삭대협 간밤해를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장시간 여행 중에 오늘 우리 열차의 특별한 손님과 인터뷰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고 나라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아 네 손님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구조 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커요? 아니 그럼 요즘 청와대 사칭하고 공공기관 사칭해서 이메일 보낸 그 해커 맞나요? 바람을 타고 있으니까네 구조 슬슬 풀리는 기라요 아니 해커도 바람 타고 들어오나요? 지금 공공기관 사칭한 그 해킹 비상 걸렸거든요 그 못된 짓을 한 해커란 말이죠? 구조 한동안 응답하라 바람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을 타고 메일로 응답하라 보낸 기라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처럼 속여서 응답하라 아니 그래서 답장이 오면요 응답이 오면은 인연이 맺어지고 우작교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조 응답이 오면은 정보를 뽑는 악성 코드를 심는 기라요 자 승객 여러분 들었나요? 이상한 메일에 응답을 하면 그때부터 천생연분 맺어진 거랍니다 이럴 땐 응답하지 마세요 아하 응답을 안 한다 기름 우리는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메일로 스마트폰으로 똑똑똑 노크하면은 대개는 누구세요? 요때 바꿔지기 정보치기 빼내는 겁니다 저기요 해커님 그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 아무래도 저 북에서 이보시라요 응답하라 국적을 응답하라 이렇게 물어야 디요 아 응답하라 국적이 어딘가? 응답한다 자유로운 영혼국입니다 아 그럼 그 오나니머스 해커들인가? 맞아요 오나니머스 해커? 하하하 고맙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덕에 선생 비밀번호가 풀려 디요 은행돈은 옮겼고 뭐요 이 틈에 은행돈을 옮겼다? 아니 당신 지금 또 뭐하는데? 인감 위조 해석우조 집도 옮겨볼까 합니다 아 대화 계속 하기요 대화 아니 이 해커놈이 그냥 어딜 건드려? 너 이런 어라 어라? 아니 이거 왜 이래? 뭐야 내 앞에 당신 그 영상이었어? 계속 대화하기요 보험금 연금도 옮겨야되 그저 우리가 남이 가서 차장 동무 네 상한골 상사대 1부 끝곡으로 통소연주 연풍대 내 딸 봉섬이 넋두리 건물을 전통예술은 한누리 예술단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모르는 사람 이메일을 절대 열면 안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응답하는 메일을 절대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백신 업데이트 해가지고 컴퓨터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런 메일을 막 열어보시면 개인정보를 뽑아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야기시키는 그런 시대가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이버 심리전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유언보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메일 같은 거는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도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개인 PC라든지 스마트폰 최신 그 백신을 설치하시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권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온라인 문화정보종합포털 사이트인 문화포털이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알자라는 주제로 기존의 복잡한 분류와 메뉴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사이트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3,500만 건의 문화기관 연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전통문양 자료의 경우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해 농사에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의 탐라국 입춘꽃 놀이가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제주목관화를 비롯한 제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춘등제, 시민, 추건마당 등 사전 행사를 통해 도민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마련되고 2월 3일에는 열림꽃과 어린이 난타, 판소리 공연이 펼쳐지며 2월 4일 입춘에는 입춘꽃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아리랑센터가 들어섭니다 정선군은 도무용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존하고 수준 높은 아리랑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정선아리랑센터를 오는 4월 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선아리랑센터는 지난 2013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됐으며 공연장인 아리랑홀과 박물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리랑홀에는 600여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이 들어섰고 아리랑 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은 정선아리랑센터가 정선아리랑을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이끌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 영문책이 나왔습니다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재조명하는 영문도서 조선시대의 공중회화를 서울셀렉션을 통해 편했습니다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로 평가받는 공중회화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회화로서의 가치는 물론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가진 공중회화의 매력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고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비롯해 정전의 어좌 뒤에 놓는 1월 오봉도 등 회화 30점을 소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책에 이어 앞으로 의괴와 민화, 한옥을 다룬 책이 시리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국립한길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시해설을 진행합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해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훈민정음 해래본을 시작으로 정조임금이 쓴 한길 편지첩 최초의 한길 소설 홍길동전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유물을 중심으로 전문 해설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시해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국립한길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 입구에서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한글을 읽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위한 문외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6년 초등학력 인정 문외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 초등학력 인정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1에서 3단계로 나눠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인 2단계와 5, 6학년 과정인 3단계 과정의 수강생을 각각 10명씩 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전화 041-632-174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아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주군이 깨끗한 농촌을 만들자는 농촌운동을 내걸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촌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을 펼쳐온 성주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눈길을 끌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성주군이 추진해온 깨끗한 농촌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농촌에서 들력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버려진 비닐들 보온 덮개로 썼던 것들 등등 성주에는 또 참외가 많이 나는데요 참외 농쿨을 재활용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성주군에서는 들력에 버려진 비닐이나 보온 덮개를 깨끗이 수거해서 재활용하고요 참외 농쿨은 끌어모아 퇴비를 만들어서 들력을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네 성주는 참외 생산량만 해도 전국 참외의 70%를 차지할 정도니까 참외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버려진 비닐이나 버려진 부직품만 해도 엄청나죠 네 특히 성주군에서는요 2012년 9월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영롱 폐기물 때문에 물길이 막혀 그 성주읍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네 치우지 못한 영롱 폐기물이 결국에는 물길을 막고 농경지와 주택가를 친수시키고요 그래서 323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성주군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나섰던 겁니다 네 그래서 성주 참외 재배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폐 비닐과 그리고 버려진 부직포를 거둬들였고요 참외 농쿨은 수거해서 퇴비로 재활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깨끗한 농촌운동이 마침내 성과를 거두게 됐는데요 폐 비닐 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해서 버려진 비닐 85%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고요 참외 농쿨은 98%를 수거해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촌 환경을 살려보자 깨끗한 성주를 만들자 여기에 동참하게 된 그 성주군 농민들이 마침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력환경심사제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리고 각종 농어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들력의 환경관리는 어찌하는가를 살펴서 불량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주군은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이 운동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화제가 됐고요 여러 부문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깨끗한 농촌 친환경 농촌운동을 펼쳐나갈 경상북도 성주군의 소식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정영식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상북도 성주 논내는 소리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일팽이 가라사대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곡수를 찾아간 삼팽자 얘기 만나보실까요 곡수를 찾아간 삼팽자가 그저 새것들 목소리만 들리지 않게 해달라 사정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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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이고 그놈들 목소리만 안 들리게 해주면 평생을 그냥 곡수님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요 그러니 제발 그 옛날 같지만요 그냥 무슨 일이거나 어쨌거나 목소리만 안 들리게요 네 이봐 이런 이놈의 일을 났으니 일팽이가 달려들지 이런 네 이놈이 내고 날더러 빗자루지리란 말이냐 아니 이 이놈이 몰랐으니 그랬겠죠 알았으면 일을 냈겠습니까요 그놈 목소리 안 들리느냐 아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내가 일팽이다 그놈 말이다 이놈이 꼭 이럽니다요. 어차피 곡술림 만나니까 이놈이 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있지 뭡니까. 이러다가 일 냈구나. 이것이 일 냈어. 엉터리 도사 만나고 너너 큰 일 냈다. 가만 가만. 이놈이로구나. 일 내는 일 패니. 아이고 네 곡술림. 저런 목소리 네 맞습니다요. 사사건건 일마다 나타나서 일 냈구나. 하늘에 고할란다. 벼락불 기다려라. 아사사. 입 다물고. 아나나나. 이 팽나무 들어라. 팽나무 가지로 어쩌라구요. 일팽이 저놈. 일 내면 설치는 놈이다. 팽나무 잡고 따라치거라. 팽팽아 일팽아. 일 없다 일팽아. 팽이나 따서 뜨나 먹거라. 팽팽아 일팽아. 일 없다 일팽아. 팽이나 따서 놀아 먹거라. 아냐 아냐 아냐. 제대로 후려라. 그놈은 일 생기면 설치는 놈이다. 일 없으면 조용히 하구. 저기 곡술림. 이 노래하는 것도 일 아닌가 싶은데요. 뭐 뭐 뭐. 노래가 일이랬냐. 일이라고. 아 일이지. 아 그래 노래도 일이지. 이놈아 일 났다. 노래하면서 일 났어. 동네 우물가로 가. 물동이 들어주고 댕기머리 따라가는 것도 일이고. 일 났다. 저 저 저 저 노래가 일이라니까는 일팽이 이놈이 들고 나오질 않냐. 아 이놈아 노래가 일이냐. 그냥 노래지. 이놈아 팽나무 잡아라. 아이고 예예예 곡술림 팽나무 잡았습니다요. 팽팽아 일팽아. 일 없다 가거라. 팽이나 따서 넣어놔. 먹거라. 팽팽아 일 없다 일 팽아 가거라. 이놈아 아직도 노래가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일도 아니죠. 팽팽아 노래 팽 좋구나. 노래 팽. 일 없다 일 팽아. 너도 불러라. 음 오냐 오냐. 그냥 그대로 팽나무를 치면서. 일 팽아 어떠냐. 일이 없다는데 네 놈이 할 일이 뭐더냐. 일 없어 노래하는데 네 놈이 할 게 뭐냐고 물었다. 아이고 곡술림. 그놈을 그냥 저저저 팽나무로 꽁꽁 묶어서요. 일평생 팽나무에서 못나게 좀 해주세요. 헤헤헤헤헤. 그러면 어디 물어보자. 이게 일이겠느냐. 아이고 일이라니요. 일도 안 입죠. 저한텐 일도 아닙니다요. 오냐 오냐. 저 일팽이놈이 한 발짝 슬금 뒷걸음질을 쳤어. 어쩌냐. 하루 굶었는데 이게 일이냐 아니냐. 아이고 하루 굶은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아이고 일도 아니지요. 오 그럼 닷새나 여드레 굶은 것은 일이겠구나. 예. 닷새나 여드레 굶는 거요. 아이고 그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그러면 죽어도 일이 아니겠느냐. 저 저 저 죽어도. 아이고 뭐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아이고 가면 가는 것이죠. 아이고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오냐 오냐. 저 저 저 일팽이라는 놈이 힐끔거리면서 긴가민가 헌다. 아주 확실한 걸로 보내야겠다. 아이고 저 저 저 저 곡술님. 그 어쩌려고요. 팽나무를 지켜드십니까요. 너 이놈.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신선이나 됐으면 했더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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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술님.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일도 아니구만요. 일도 아닌 걸로 이 소란을 떨어야. 자 팽나무 받아라. 하나요. 아이고 하나요. 일도 아니지요. 에라 둘이요. 셋이요. 넷 바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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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고 말고요. 아이고 아이고. 저 그놈 같나요. 어? 아휴. 일뱅이 같다. 네? 아이고 곡술님. 아이고 이제야 살겄습니다요. 헉. 몸팽이. 몸팽이는. 나 말이야. 몸팽이. 네. 윤석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육자배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류국장 삼팽자 얘기 가운데 일팽이 가라사대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일을 만들어서 일을 내니 나타나는 일팽이를. 곡술이 팽나무로 치면서 일없다 소리로 털고 있네요. 네. 네. 겨우겨우 일팽이를 내몰았다 싶었더니 이젠 몸 따라다닌다는 몸팽이가 등장했죠. 네. 네.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또. 네. 몸만 어찌해도 하늘에 일러바친다는 몸팽이. 과연 어찌할 건지 여러분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그 골무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랬죠. 네. 오늘도 바느질 도구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바느질 쪽으로 가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거 일 났네요. 네. 요즘에요. 바느질 뭐 요리 잘하는 남성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바느질 노래 한 구절 정도는 불러주셔야죠. 아 네. 예전 여성들은 바느질 하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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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바늘에 찔릴 텐데요. 와 그 사이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동해바다 한가운데 노생나무 한 그루에 동켠까지 죽은 가지 해오랩이 앉았구나. 소음 지출 서른 석자 고이고이 속가네요. 명주배기 짝저고리 바삭바삭 말하네요. 동켠까지 걸어놓고 들명 날명 바라보니. 네. 이게 전해오는 바느질 노래 한 구절이군요. 그렇죠. 뒤로도 계속 이어지네요. 섭이 없어 못하겠다. 기시 없어 못하겠다. 네. 네. 우리 바느질 명수인 여성들은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라는 거죠. 네. 네. 그 바늘 가는데 실이 가니까 바늘 얘기 나오면 실도 따라 나와야겠죠? 실은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실 꿰대로 바늘 가듯이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아시고요? 네. 저는요. 주로 부부금슬 좋은 쪽을 봐서 그런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에 코를 꿴 게 바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한테 잡힌 바늘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좋은 사람들한테는 즐거운 구속이 될 거고 싫은 사람들한테는 지겨운 구속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네. 그렇죠. 바느질 재료 가운데요.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이 바늘일 테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바늘을 먼저 꼽겠지만요. 네. 이 실에 얽힌 얘기도 가지가지입니다. 바느질을 할 때 실을 길게 빼는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바느질 실을 짧게 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바느질 하는 일에 따라서 실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바늘에 실을 꿰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요? 실을 길게 빼면 게으르게 봤다고 해요. 짧게 꿰면 부지런한 건가요? 아니 실을 적당히 꿰면 되는 거지 꼭 길게 꿰면 게으르고 짧게 꿰면 부지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다가 실을 감아놓는 것으로도 대충 그 사람의 취향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실패의 실이 가득 감겨있다고 하면 옷을 잘 입을 것으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의 배가 봉굿할 정도로 실을 많이 감으면 옷을 잘 입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실패의 실이 얄팍하게 감겨있으면 그걸 뭐라고 했답니까? 네. 부모님과 빨리 이별할 것이다 해서 실패의 실은 늘상 넉넉하게 감아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패에다 실을 넉넉하게 감아놓게 하려고 만든 말이 아닌가 싶네요. 네네. 여성들이 이 실패의 실을 감을 때 조심했던 게 또 있더라고요. 뭐요? 실을 넉적하게 감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이왕 실을 감는 거 바느질할 때 넉넉하게 쓰려면 실패에 넉넉하게 넉적하게 감아야지 왜 넉적하게 감지를 않았을까요? 실패의 실을 넉적하니 감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하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실패에 넉적하니 감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실이 갖는 듯이 또 장수하고 관련이 있었죠? 네네. 그래요. 그리고 아기가 돌잡이할 때 그 실을 잡으면 장수할 거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아니 바느질 도구 재료 얘기하다가 바늘과 실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그렇네요. 자 다음 화요일 별별박물장터에서 또 다른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바라지 추건 띄워드립니다. 복지의 삼촌. 응? 훈이 어디를 갔는지 아유 모르요. 훈이? 응. 훈이는 요새 읍내 나가서 붕어빵 장사였자녀. 포장마차 끌고 나갔거째. 아이고 날도 추운데 고생하겄네. 아따 아따. 훈이한테 이일났단께. 응? 훈이가 소녀가 되어버렸던 말이요. 뭐시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을 소녀라니? 아따 뭔 소리요? 아니 아픈 없니 병원비 한 푼이라도 번다고 애쓰는디. 아니 붕어빵 파는 훈이가 들을까 싶구먼. 어메 어메 참 복지의 삼촌도 답답하기는. 아 벌써 소녀가 되어버렸던께. 요거 봐봐 요 요 스마트폰에 뜬거 보라고. 어메 어메 이게 뭐여? 붕어빵 소녀. 가남 투병 중인 모친 생각에 붕어빵 굽는다? 와마 누가 이런걸 올려놓겨. 아니 훈이가 봤으면 어쩐디야. 어제 말이여 기자들이 훈이가 붕어빵 파는 데 몰려와갖고 난리가 났당끼. 아이고매. 학교 계약하면 붕어빵 소녀 소리 또 나올건디. 어따 그냥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주던가. 아니 멀쩡한 그 남학생을 붕어빵 소녀로 만든 사람들 이거 자기들이 수정해줘야 할 것 아뇨. 어마 시상에 훈이가 곱상하니 생기고 목소리도 쪼까 그냥 여려려려 한게. 소녀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마 정말 우리 훈이가 걱정이네. 소녀가 내버렀은께 이 일을 어쩐다요. 어메 어메 어린 것이야. 엄리 병원비 마련해보겄다고 나선건디. 소녀라니. 아야야 억순아. 이거 뒤집어야지. 뒤집어야 돼. 억순이 니가 나서야겄다. 뭐요? 붕어빵 소녀는 억순이었다면서 그럼 붕어빵을 구우란 말이오 시방? 아니 붕어빵 누나 약을 니가 글을 써서 올리란 말이오. 아니 붕어빵 누나 얘기에 뭔 글을 쓰라고 그요. 나를 보고 어쩌라고. 아야야야 평소 훈이가 억순이 누나야 억순이 누나 하면서 너를 따라하자녀. 그러지 그것이 나를 보면 누나 영화 좀 보여줘 했는디. 네 바로 그거요. 붕어빵 누나 얘기로 붕어빵 소녀를 그냥 확 덮어보란 말이오. 아니 그러니까 훈이는 나의 친동생 같았다. 방학 끝나기 전에 동생이랑 영화 한 편 봐야 쓰겄다. 아 요라고 그냥 글도 쓰면 싫어? 워메워메 나 그냥 머리가 아프네. 아야 그러니까 일단 니가 붕어빵 누나 약을 올리면은 나가 이 탄을 준비할 텐께. 아 멀쩡한 거 남학생을 그냥 붕어빵 소녀로 맹굴어버리면 와마 훈이 그 아이 어쩌게 살거냔 말이오. 저기 거시기 복층이 삼촌. 그럼 오늘은 우리가 붕어빵 봅시다. 뭐죠? 붕어빵 소녀 취재로운 사람들은 티 붕어빵 먹임 싫어. 소녀 아니요 고치라고 이렇게 그냥 해야 할 거 아니란 말이오. 그요 안 그요. 네 전숙이의 소리로 회심곡을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의 붕어빵 소녀 사건은 요즘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전주 붕어빵 소녀 얘기죠. 그렇죠. 병돈 노모를 위해서 붕어빵을 팔던 중2 남학생을 붕어빵 소녀로 올려가지고 난감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불편하게 만든 붕어빵 소녀. 글을 올린 사람도 뭐 사심 없이 좋은 마음으로 올린 글이겠지만은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확인 없이 올렸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불편하고 좀 속이 상했다 하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글을 막 올렸는데 또 아니요 말고 이런 건 대단한 실내죠 상대방한테.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소녀가 엄마가 가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팔게 됐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엄마가 아프시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남학생들은 특히 겨울에 군밤 장사라든지 아니면 또 군고구마 또 이렇게 지금처럼 붕어빵 등 이런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하고 그냥 응원의 박수 보내주고 싶네요. 네. 이 추운 날씨 훈훈하게 녹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 상다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уб Ev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